네 해실한 미소도 여기까지야! 이제부터 가디언 테일즈는 우리 매직 팬더단이 접수한다! 그때 그 애송이 기억해? 그럼 절대 못 잊지! 그 망할 여성만 아니었어도 이런 센 곳에는 안 했어! 괜히 난다! 도대체가 이놈의 세상은 왜 우리를 못 잡아먹어 안다린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대놈이 아프다!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 잠깐 있다! 우리보다 나쁜 녀석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이 우릴 미워한 날도 상관없어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여정은 지금 막 시작이야 우리의 여정은 지금 막 시작이야 애니, 당당! 앞으로도 잘 부탁해, 기사! 잠깐만! 지금 막 빼려고 했다니까! 거기 언니, 교과님! 제가 놀고 있었습니다!